팬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선수죠. 나가랑 외국 분메랄리스트. 오늘 마이클 스미트의 Song for the King. 올해 서른 두 살입니다. 180cm. 굉장히 장신인데요. 일리아쿠릭의 트리플 악셀은 티타임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죠. 뛰면서 차를 한 잔 마셔도 될 정도의 높고 기쁩니다. 교과서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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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잖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러시아 왕자, 일리아 클릭입니다. 아, 그러나 다행인 것은 2부의 이 일리아 클릭과 다른 선수들의 무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. 아, 기쁘네요. 아직 볼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. 네, 그럼, 일리아 클릭을 덕분에 투데이의 선수를 입고 있겠습니다. 또 하나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이 13명의 10팀의 선수들이 대한민국 관중들에게 매료되겠어요, 오히려. 그렇죠. 정말 멋진 매너와 성원입니다. 영상에서 보여주는 폭포수를 보여줬었는데요. 그거와 같이 시원하고 웅장한 스케이팅을 보여줬습니다. 와, 98년 동계올림픽 우승할 당시 이 클릭 선수의 코더러플 토룩 점프 굉장했어요. 이 큰 키로 점프 높이, 4회전은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점프였거든요. 그렇습니다.